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자일주행에 오직 카메라 고수하던 테슬라, 다음달 레이더 센서 도입할 듯.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를 새롭게 도입한 자일주행 시스템을 다음달 중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자일주행차의 눈으로 오직 카메라 센서만 고수해왔던 기존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미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테슬라가 내년 1월 중순부터 새로운 레이더 장치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테슬라는 4차원 정밀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레이더 개발 계획을 지난 6월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주파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정확한 상용화 시점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테슬라가 이 레이더 장비의 사양을 비공개 처리하기 위해 FCC에 추가로 송부한 문서에 이 장치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하면서다. 해당 레이더를 포함한 새로운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은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모델세 부분 변경 모델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카메라 외 장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사물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주로 쓰인다. 라이다는 레이저가 목표물에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기선한다. 레이더는 레이저 대신 전파를 사용한다. 일룬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테슬라 일부 모델에 써왔던 레이더 기술도 없애고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테슬라 비전을 선언했다. 차량 외부에 설치된 8개의 카메라만을 자율주행의 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비싼 라이다 레이더 대신 저렴한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머스크는 라이다는 너무 비싸고 사용하기 어렵다며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카메라만 사용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잖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며 거리 측정 성능도 상대적으로 떨어져서다.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에 잇단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뉜다. 레벨 5는 사람 개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 단계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마케팅을 하지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 2 수준에 불과하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생산된 모든 모델에는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레벨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렉트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테슬라가 현재의 하드웨어만으로는 약속한 자율주행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선두주자인 테슬라마저 궤도 수정을 가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업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삼성전자 제치고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애플이 올해 4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8천 9백만대로 전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드포스는 3분기는 스마트폰 성숙이라는 철칙이 깨졌다며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생산 목표를 낮추고 보수적인 생산 계획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분기 전망도 밟지 않다. 트렌드포스는 4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 1천 6백만대로 예상했다. 3분기에 비해서는 9.3% 상승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3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며 수요 회복 전환은 내년 2분기 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점유율 22.2%에서 4분기에는 20.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애플은 점유율이 3분기 17.6%에서 4분기 24.6%로 크게 증가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6,420만대를 출하해 전분기 대비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2분기 이후 생산을 줄이고 미래시장 상황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한 결과다. 지속적인 재고 압박으로 4분기 출하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3분기에 5,080만대를 출하하며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다. 4분기에도 아이폰 14 시리즈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 사태가 변수로 지적됐다. 나란히 3에서 5위에 오른 중국 샤오미, 오포, 비보는 4분기에 모두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현지 시장의 내수 위축과 인도의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앞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트렌드포스는 내다봤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도이치뱅크 엔비디아와 협력해 금융서비스의 AI 내장. 도이치뱅크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벤처비트가 보도했다. 도이치뱅크의 금융산업 전문 지식과 엔비디아의 AI 및 가속 컴퓨팅 리더십을 결합해 규제를 준수하는 광범위한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AI 및 ML을 활용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등 도이처방크의 클라우드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사는 위험 모델 개발, 고성능 컴퓨팅, 가상 아바타 생성 등에 중점을 두고 수개월간 테스트를 거쳤다. 엔비디아는 AI와 ML 및 가속화된 컴퓨팅 지식을 활용해 도이치뱅크의 위험관리 리더십을 강화하고 효율성 개선을 지원한다. 도이치뱅크는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배포를 간소화하기 위한 종단간 소프트웨어 제품군인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이치뱅크의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및 IT 전문가는 구글 크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 엔비디아 AI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엔비디아 옥니버스를 통해 내부 시스템을 탐색하고 HR 관련 응답에 도움을 주는 3D 가상 아바타의 초기 개념을 개발한 데 이어 향후 고객과의 몰입형 경험도 탐구할 계획이다.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조직,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의 조직에게 오랫동안 어려운 과제였다.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금융 텍스트에서 잘 수행되지 않는다. 도이치뱅크와 엔비디아는 파이낸셜 트랜스포머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 모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더 빠르게 검색하며 데이터 품질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크리스천 소잉 도이치 뱅크 CEO는 AI, MLM 데이터는 뱅킹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고객을 위해 가능한 것을 재정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가속 컴퓨팅과 AI는 전환점에 있으며 우리는 클라우드를 통해 이를 전세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래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은 빛의 속도로 실행되는 통찰력과 인텔리전스로 강화될 것이며 우리는 도이치뱅크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방식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투자금 3배 늘린 까닭은 대만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 지정학적 갈등의 역풍을 정면으로 막고 있다고 미온 게이자 이 신문이 평가했다. 신문은 사설을 통해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TSMC 앞에 노인 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건설 중인 공장은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첫 해외 거점이 될 전망이다. TSMC는 애리조나주 공장에 400억 달러를 투입해 원래 계획보다 3배 늘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TSMC는 미국, 유럽 등 지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비경제적인 내다 인력과 기술 확보가 쉽지 않아 꺼렸다. 특히 올봄까지만 해도 TSMC에서는 미국 생산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류가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TSMC 창업자 장중모우는 지난 4월 브루킹스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한 행사에서 미국에서 생산 비용은 대만의 1.5배가 든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 제조업에는 유능한 인재가 모이지 않아 애리조나주 공장을 최첨단 생산 거점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하지만 장 창업자의 미국에서 첨단 제품 생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올여름 바뀐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하원의 랜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 반공식 별관 내에 중국 전투기의 침입이 잦아지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현실적 위험으로 떠오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며 TSMC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미국을 첨단 거점으로 세우게 된 것이다. 신문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재 확보와 기술력이라며 미국의 인텔이 TSMC와 제조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것은 미국에서 기술자나 제조현장 인력은 이직률이 높아 기술 축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TSMC가 대만 이외에서 생산 거점을 늘릴 때 관건은 인재 확보와 기술 축적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려면 고임금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비용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했다. 하지만 투자연인 워런 버핏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TSMC를 처음으로 매입했고 반도체 산업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